안녕하세요. 스웨덴 사는 빌릭이고요.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하루종일 집에만 있고 꿀꿀했는데 오늘 저녁에 드디어 오로라가 찾아왔어요. 스웨덴 산다고 해서 오로라 맨날 볼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. 특히나 여기는 한 어중간한 곳이어서 엄청 북쪽은 아니어서 오로라를 그렇게 자주는 못 보는데 지금 너무 신나서 오로라 떴다는 거 보고 5분만에 옷이랑 다 입고 카메라 챙겨가지고 오로라 잘 보이는 호수가 있거든요. 거기 가는 중이에요. 지금 깜깜한 숲속을 혼자 걸어가려니까 조금 무섭긴 하네요. 오로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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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라야.